사람들은 안 가본 길을 가기를 주저하면서 말한다. 이 길을 가도 될까?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? 철수는 런던에서 오늘 한번 해볼까라는 마법의 주문을 외운다. 살렸다가 마이크 아웃. 살렸다가 음악요. 어? 아직 읽어야 할 원고가 남지 않았나요? 아니야, 아니야. 삐지 계속 가야 하는데. 어떻게 하지? 그냥 해야겠다. 아니, 음악이라고 그러길래. 원고는 보이지도 않고. 원고를 다 읽지도 않는데 음악을 내고 그래. 어떻게 해야 되지? 내용을 뒤에 확인해야 돼. 왜냐하면 말이 좀 너무 안 좋은데.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. 한 번 더 하는 게 나아. 처음부터. 아니야, 노래 끝나면. 아니, 중간부터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, 너무. 이걸 쭉 들어야지. 야, 됐나? 그러니까 곡목 소개 안 하고 다시 하는 거야?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다, 멋있다. 어쩔 수 없는 일 앞에서 DJ 배철수는 늘 이렇습니다. 어떡해. 이거 원고를 이제 뽑아야겠다. 그치? 카톡으로는 안 되겠다. 아... 첫 번째 스스로 하셨네. 아니,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. 엄마, 엄마, 엄마가 제일 잘자. 첫 번째 스스로 하셨네. 나의